밥 먹을 때 이 숟가락만 있다면 다이어트는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은데요. 건강을 위한 숟가락이 있다면 어떨까요? 또 어떤 원리인 걸까요?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일본에서 특별한 전기 스푼이 나왔습니다. 이 스푼 한가운데엔 금속 줄이 그어져 있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. 메이지 대학교의 한 교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일본 기업 기린홀딩스가 투자한 이 스푼은 짠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. 소금을 3분의 1 정도 줄인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일반적인 식사와 같은 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. WHO 권장연본 소비의 2배에 달하는 10g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일본. 이에 맞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. 이에 맞습니다. 이에 맞으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